안동시 기독교 충연합회가 14일 안동시 성시화를 위한 가을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.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훈성 목사는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안동의 부흥과 성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부흥회는 경북 안동교회에서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안동 지역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